여기는 위로 갔다 했네요 와 진짜 많다 거즐 어디 보자 여기를 가야된다 왼쪽으로 갈 수 없고 스웝도 안되고 분신도 못 만들고 이걸 이걸 밟으면 어떻게 되지? 나 방금 분신 어떻게 만들었냐? 이거 파란색인데 아 만들어지는구나 여기는 여기가 하나 꺼져요 저기 왼쪽에 있는 벽도 괜히 있는게 아닐텐데 그치? 됐다 간단했다 85개 약간 93개였네 아까 전에 필요한게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오른쪽이다 여기는 원래 아까 풀었어야 되는 것걸요? 아마 여기는 아까 풀 수 있는 곳 지나쳐서 그런 것걸? 그래서 좀 쉬운 것 같아 뭐야 분신 없애버려 여기도 분신 없애버려 여기가 꺼지네 무슨 의미가 있지? 무슨 의미가 있지? 무슨 의미가 있지? 분신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업타임이 뭐냐면 업타임이 방송 켠 시간이에요 방송을 켰던 시간 지금까지 얼마나 켰나 쩌기 위로 가야되네 버튼 이거 하나 끄시고 겨우 이게 끝이야?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?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? 음... 이제는 필요없어 아이고 아이고 쟤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이고 다시 해야돼 근데 쟤 어떻게 만들었지? 아 맞어 맞어 아 다시 해야돼 왜 또 떨어져 다시 만들고 왜 안 만들어지지? 만들고 아 또 떨어지네 왜 저거 떨어지냐 하하 진짜 떨어지지마 아 아 아 됐지?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서 분신을 다 죽여버리고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 죽이고 다시 왼쪽에다가 만들고 왼쪽으로 걸어서 슬쩍 어? 저기가 안만들어지네 왼쪽으로 아냐 만들 수 있어 일단 부신 다 죽여버리자 했지 됐다 아 오우 어려웠어 여기는 앗 휴우 휴우 안 낀 곳을 찾아서 다녀야되네 여깄다 여기 두 군데나 있네 여기에 아 너무 먼데 귀찮은데 여기 93개나 필요하다고? 여기 88개 있는데 네 합시다 세이브는 잘 돼있어요 오우 이거 맞아 여기? 여기 맞아? 어디 있는거야 여기서 여기서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너무 빨라 됐어 아래에서 오른쪽 갔다가 여기 들어간거 맞지? 여기서 왼쪽으로 아 여길 안갔네요 맞죠? 오케이 66개짜리 필요한곳? 오케이 진작에 넘었지 여기는 플레인시간이 45시간? 꽤 되네 오늘 켜농 해버리죠 그냥 또 밖이네 위로 올라가보자 실제로 우주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들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공기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으니까 원래 소리라는게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건데 공기가 없어져서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난데 볼 수 있으면 너무 무서워 따라간다 저기 빛나는데로 가는건가보다 오케이 그렇지 테이프가 또 있네 여기 막 지지직거려 태양때문에 그런가? 태양이 전자파 먹어서 그런가? 왜이래? 지지직거려 지지직거려 뭐야? 아 여기있네? 그럼 공기를 뿜으면서 말해야 겠다 반국끼면서 말하는거야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 분신이 한마리 지금 걸리거든요 저기에 분신이 여기 원래 한마리 있어야 되는건가? 저기에 분신 한마리 버리고 와야되나본데 이번에도 자 버튼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봐야될거 같은데 빛이 뭐가 이렇게 많어? 할 수 없는게 왜이렇게 많어? 일단 여기 하나 만들어 이걸로 될라나? 다 왔다 왼쪽으로 가면 안되네 할 수 없는게 너무 많은데? 점프해서 만들어서 아 뭐가 뭔지 안보여 큰일났다 야 색깔이 너무 알라덜라데요? 헷갈린다고 말이야 이러면은 여기 수압 가능한거고 이건 못맞아 수압 못하고 요 수압 못하고 분신 두마리가 여기 와있어야 된다 이렇게하면 어? 보라색 꺼지네 수압 여기서 수압해서 음... 이발판이 그러면은 여기 문이 열리는건가보지? 그치? 그럼 떨어지면서 만들어야돼 맞네 요 수압을 해야되는거고 야 요즘 어려워 보이는데요? 어디를 먼저 해야되나? 일단 떨어지면서 어? 아니야 맞나? 아 이거 안되는데? 아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구나?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좋은 정보 하나 얻었다 얘는 먼저 점프해서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뒤집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됐어요 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리를 또 바꿔야되잖아 앞으로 좀만 걸어갈까? 이렇게 한번 만들면? 분신이 모잘라 하... 쓰읍... 아! 분신이 모잘라 못 움직여 아유... 아이 자신들아 하하하하하 하...이씨 아... 불신이 너무 많잖아 으어어... 얘만 밟으면 되는데 와아 아 입구 하나 있어요 얘 저거 어쩔 수 없어 아 한마리가 부족해 죽어봐 사실 탔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깨야돼 나 이거 안깨우면 잠 못자 깨야돼요 깨고잘거야 자더라도 이건 깨고잘거야 진짜 모르겠다는데 이거는 미친놈인가 저거 아니 아 아 아 아 아 정말 1px 아 아 아 아 아 아, 진짜 절대 안되는데 이거? 와... 돌았다 이거... 작심이 그래도 알고 있는거 같다고요? 그냥 안들일래요. 저분 설명 못듣겠어요.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. 저분 설명... 예... 좋은 설명은 제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. 죄송합니다. 못 알아듣겠어요. 아까 듣다가 화났어요. 진짜. 으아아아아아악! 됐다 씨바. 이거 야매 같은데 됐다. 우와! 암에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이건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거 같아요. 제 생각에는 Religia 뭔지 모르지만 깼다 이건 아닌거 같애 근데 으으으으으으으 깼다 밖으로 나가는건가? 그리고 야매면 어때요 깨면 됐죠 와... 진짜... 와... 저거 어떻게 깨는거야 나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다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저 위로 가야 된다고? 어떻게? 응? 버튼이 있나 여기? 뭐야 그냥 걸어가라고 저기까지? 어떡해? 포직 와... 진짜 어떻게냐 나 어떻게 깬... 어떻게... 깬지 저걸... 와... 다시 알아보면 어떡할 것 같아 진짜 나노 컨트롤이었어 이리로 가고 싶은데 안된다 즉, 버튼이 없기 때문에 무중력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데? 어? 불가능한데 그건? 아... 아... 나중에 떨어지면서 수업을 하는건가?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돼 올라가기만 하면 그러게 중력이 좀 어렵네 내가 쟤랑 바꾸면 되는데 그냥 안된다는거지? 안되죠 내가 여기로 가면 되는데 건너편으로 중력을 바꾼 상태에서... 해야된다? 아... 정신 나간다 어... 퍼즐이 되게... 좀 새로워요 너무 어렵다 저기 중력도 바꾸... 아! 방 바꾸는게 또 있구나 저기 중력 바꾸는게 오케이 그럼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거야 내가 나 한 번 와볼래? 어디서 어떻게 할래? 여긴 또 신경을 바꿀수가 있네? 긴장.. 흰색 조명은 이것만 사라져요 분신 사라지는건 이것만 사라져요 어 emerging 파이팅 빨간 불은 못그네 신기하게 이게? 죽어버렸네 예쁘다 흐어어어 이건 사라진거 아니에요. 이 흰색은 사라진거 아니에요. 이게 왜 여기 있을까? 이게 굳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? 여기 수업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을까? 내가? 내가 여기서 왜 수업을 해야되지? 저기 있는 애랑? 쟤는 아무 의미 없는데? 수업이 된것도 아니고 그죠? 여기 그냥 독립적인 공간인데? 와 뭐지? 얘는 먹을 수 있어. 좋겠다 쟤. 아 부럽다. 나도 더 먹고싶다. 나도 먹고싶어! 호오오오. 죽어라. 여기 빨간불이 도대체 왜있지? 와 미쳤다. 이게 넘어갔으면 얼마나 쉬워. 수업하거나. 아니 얘네들이 날 좀. 얘네, 얘네 밟고 못 올라가냐? 얘네들이 탑을 쌓는거야. 탑을 쌓고 그걸 밟고 가는거지. 도움이 안돼요 이 새끼들 이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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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있었네? 잠깐만 저걸 이용할 수 있을건데? 여기가 가지는구나? 그렇다고? 저걸 이용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은? 달장할 수 있어. 까는 차가 또 걸어가서. ängt에 날들어. 아가꼬 보기. 이거 어색. 나 지금 지금 아이 같고. 아너 sizin 기관. 전, 저는 여기가 있다. 내가, 내가, 이, 내,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 거꾸로 있어야 된다? 그게 정답인데 레스탑이 안 돼요 흐음 스와이 안되는데? 큰일났네 그니까 진짜 어렵다 이거 게임이 좀 많이 어렵네요 흐음 이야..여기를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야할까? 진짜 어렵긴 하다 내가 여기를 와 있어야 된다고? 여기를? 여기를 와 있어야 돼 내가 그럼 이렇게 오면 되긴 하지 위에서 그치? 아 스왑이 안되는데 스왑이 응? 잠깐만..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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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같은데? 그렇지 이정도 해놓고 떨어지면서 앞에 아...... 아 근데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바꿀 수가 없잖아 저기까지 아아 아아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 쟤네랑 이 자리 바꾸고 싶어 안된단 말이지 이게 아 제약이 많은거야 빨간불이 잼잼 으음 그래 좀 땡겼어 좀 더 땡겨볼까? 그래 여기까지 왔어 여기에도 한 명이 미리 있었어야 되겠는데? 그치? 아, 나 혼자 알거같애 그니까 여기 한명 만들어놓고 떨어지는지 한명 만들어놓고 맞나? 그리고 하면서 쭉 앞에다 만드는거야 이렇게 하고 뒤로갔다가 좀더 좀더 뒤로가 허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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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발 됐다 됐다 야 어어! 왔어 여기까지 왔어! 어! 그리고 여기서? 점프하면서 못비비나이네? 쪼트! 야아아아아아아아악! 어허어 어허어어 존나 어려워 진짜 미쳤다 으어어 오어 오어 오어